아 전화한 사람이야? 안주거리 장만해 놨으니까 차려 내기만 하면 돼 안녕하세요 박민희예요 어? 안 했죠? 갖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? 우리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엉뚱이 하나밖에 더 있어 나와 면회 왔어 야, 야, 야 인마! 거기서 달걀을 꺼내오는 거예요? 상국이는 말이야 저어 안에서 갈매기가 돼서 나온다고 알고 있어 나 따라와봐 이..icher니? 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가게 이름을 내걸지 않으셨어요? 그땐 내가 인생이 핑크빛이기를 바랬었나?